코로나19 감염 확산세로 관공소의 각종 행정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 업무 공백이 큰데요. 충청북도의 각 시군 감사와 교육청의 일선 학교 현장 감사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일과 시간이 한창이지만 자리 곳곳이 비어있는 사무실.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여파로 직원 3분의 1이 재택근무 중입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종합감사가 이번 달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감염 확산세로 또다시 잠정 중단됐습니다. 학교를 제외하고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한해 진행하던 감사도 축소됐습니다. 급여, 학사, 복무 등 꼭 필요한 10개 분야만 사이버감사로 대체했습니다. 집합 대면 교육이 필수인 교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도 온라인 영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사업으로 사이버감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청주시와 진천군, 충주시에 대한 감사 일정을 일단 한 달가량 미뤘습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아예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수혜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3년의 행정시효 때문에 감사 업무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가 더 지연이 된다고 되면 쟤들이 다시 감사를 더 미루는 건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년도도 일정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감사로 추진하고 최대한 우리 직원들을 부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이상 이어지면서 감사 등 행정 공백이 더 커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